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뒤에 지금 보시면 뭐 하나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현장관리인 제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관리 하고 있는 곳에 패널 시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패널 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시공이 안된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 시끄럽게 떠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현장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공이 가능한지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궁금하셨던 분들 있죠 어 이거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구축 대표님 만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시공이 가능한 건지 관련 법규는 어떻게 바뀐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뭐 물류센터 화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복합자재에 대한 주무련 등급 이상만 쓸 수 있게끔 2022년 뭐 2월 달에 그 시행령이 났고 그리고 2022년 11월 정도부터 그 법이 개정안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뭐 한동안 아예 PS 신디치 패널에 대한 시공이 불가하다가 2023년 5월 달 협회 측에서 공동으로 주무련 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 현재는 각 개별 업체별로 다 주무련 등급에 대한 시험 성적이 나와야지 많이 그 자제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련 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제를 가지고 현재는 주택이나 상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무련 승인만 나면은 다 옛날처럼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똑같이는 아니고요 일단 그 EPS 패널에 대한 준무련 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3m마다 확산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불이 건너가지 않게끔 중간에 시스템을 다 만들어 넣어야지 중공이 가능해요 그러면 3m마다 확산방지 시스템을 넣고 준무련 인증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도 일단 수공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이시구나 네 네 네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폼 같은 경우에도 준무련 폼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원래는 폼도 샌드위치 판넬이 준무련이면 같은 준무련 자제를 사용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뭐 일단 샌드위치 패널 EPS만 준무련이고 중간에 사용하는 폼 자체가 준무련이 아니면 그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준무련이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을 저도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재료다 보니까 네 네 오늘 보니까 그 창호 의자 베이스라고 하나요? 베이스하고 네 네 네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베이스를 보니까 큰 창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은 창호를 작은 것도 다 베이스를 다 짜놨네요 땀에 좋은 게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 주택을 지을 때 사실 시스템 창호를 잘 사용 안 하죠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무게가 더 나가는 것들도 있고 또 외부로 돌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하지 작업을 해서 그 위에 창호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시스템 창호가 아니거나 다른 것들은 굳이 저렇게까지는 또 비용을 들여서 하진 않아도 되는구나 네 그쵸 그리고 큰 창호일 경우 우리 패티올 창호나 삼천에 넘어가는 이런 창호들은 다 필요하지만 작은 창호에는 일반 이중 창호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표님이 상황에 맞게끔 건축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쵸 그쵸 제가 사실은 저희 집도 판넬집이었지만 각 치는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제가 근데 역시 여기 현장에서 보니까 각 치기를 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발견을 했거든요 각 치기 안 하고 집 지는 업체들을 발견을 했는데 각 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판넬주택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양쪽으로 철판이 되어 있으니까 철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철길이 맞닿아서 내부로 들어올 경우에 단열에 굉장히 치약해지겠죠 그래서 철판끼리 만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각 치기를 해서 내 외부가 떨어지게끔 철판이 이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패널과 패널 사이 그다음에 뭐 하부 베이스까지 폼을 다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저희 집 지을 때도 제가 직접 했지만 여기는 지금 시공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필연적,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철판, 의자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폼을 사용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균일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정확히 또 수평 수지가 아니다보니까 뭐 바닥, 콘크리트 바닥 자체도 완벽하게 수평이 맞지 않으니까 분명히 뜨는 데도 좀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폼을 사용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해야 되는 자재고요 근데 원래 대표님은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지으시잖아요 근데 경량철골이나 아니면 이런 철골조 시공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많은 호수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그닥 시청자님들이 이런 경량철골이라든가 아니면 철골조 아니면 목조주택 이런 것들 문의가 오면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창호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창호 프레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 창호가 처지거나 해서 창호가 처지거나 해서 이 틈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창호 들어가는 데마다 다 프레임이 있죠 여기다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이렇게 판넬 그래서 이렇게 판넬 각치는 건 기본입니다 각치기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자 지금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도 기본 난연성 플리우레탄 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비투로 쓰셔야 돼요 비투 비투가 줌 불연이에요 줌 불연 비스리도 난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줌 불연을 만족하시려면 비투로 쓰시는 거예요 판넬을 중불해서 쓰시고 요거를 비스리 쓰시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셨죠? 꼭 비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베이스 쪽에도 이렇게 폼을 쏘셔야 됩니다 여기 베이스에 폼 안 쏘시는 분들 많아요 벽과 벽 사이에 쏘시는데 베이스 안 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확산방지 플레이트라고 해서 그렇게 3m 마다 사이사이에 끼워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끼우게 되면 열교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열교포인트가 다행히 여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내단열을 또 합니다 여기 안에 LHV이다 보니까 공간이 많아서 이만큼 내장을 또 해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각관으로 지는 1층짜리 판넬집들은 요 열교포인트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법이라서 안 나올 수 없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현장관리인 제가 활동하는 곳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대표님 인터뷰도 하고 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실 때 뭐 창호라든가 기타 이런 어떤 재료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공을 하실 때 어떤 디테일 시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테일 시공들 있잖아요 폼이라든가 각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견적사에 넣기가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챙겨야지만 정말로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현장관리인 활동하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많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권이나 이런 쪽에서 건축을 진행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건축코디네이터 상담이죠 사전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 결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조금 문의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량철골이든 아니면 철골조든 이렇게 패널로 여전히 건축이 잘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였던 분들은 법 시행령이 조금 타이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건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주택을 지으실 때 이 부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